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관이 체육회가 괴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의 톱뉴스입니다. 유인촌 체육회가 괴물이 됐다. 여당 야당 선수만 21세기 대한체육회장 질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이제 안세영 선수 사건을 두고는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 갈리기 때문에 날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유인촌 장관도 체육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체육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루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마 유인촌 장관이 판단한 모양입니다. 국회에 나가가지고 유 장관이 체육회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큰 입건 단체고 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체육회의 말만 나오면 많은 기관과 종교단체 여기저기서 체육회는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마음. 그건 이제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제가 연구소에 근무할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이상이죠. 그때 이제 동료 연구자가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이제 6, 7년 정도 연구한 다음에 그냥 단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냥 딱 한 단어로 정리하게 되면 담합 사회 일본으로 담고 사회 영어로 카르텔 사회다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그 당시는 저도 이제 그런 사회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했으니까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2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동료 연구자가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냥 한 문장으로 한국 사회는 단고 사회다 담합 사회다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먹는 데가 그렇게 많더란 겁니다. 그게 뭐 그냥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데가 한국 사회인 같다. 그게 이 담합 사회라는 부분들을 깨뜨릴 수가 없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이걸 20년 전에 동료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네요. 대한민국은 카르텔 공화국으로서 젊은이들한테는 비전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계는 교육카르텔 지역은 지역카르텔 검찰은 검찰카르텔 판사는 판사카르텔 노조는 노조카르텔 단체 카르텔 해비의 카르텔 온 나라가 카르텔로 도배되어 있고 국민 헬세를 빨아들이는데 그냥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20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됐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한국 사회가 이제 카르텔 사회인 겁니다. 담합 사회. 담합 사회인 거죠. 오늘 조선일보는 일면 톱 뉴스가 국힘당의 절충안. 절충안도 젊은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충안이죠. 의과대학 2026년 한 해 정도는 유예 후에 그다음에 의료계와 해비를 거쳐가지고 재조정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합리적입니다. 올해 6업 시정까지 합치면 교육이 이루질 수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단칼의 대통령실에서 정원 방침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대 교육이 이루지든 그거 이루지지 않든 건 아래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위에서 총량 지표가 제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만명을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은 의료 대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병원이 망하고 정권이 흔들리고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해야 되고 사람이 죽어 나가겠죠 사람이. 즉시에 이제 그런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게 그냥 이 상태대로 본인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제가 뭐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좀 뉘지다 뉘지다라는 건 고집이 세단한 이야기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렇게 뭐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태가 가져올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파급효과를 국민들도 다 십실반으로 이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치르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송이나 그다음에 저의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사람들이 남기는 가족들이 겪는 그런 환자로서의 어려움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의로 대란은 뭐 결국은 그런 것이고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며칠 있다가 무슨 연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뭘 본인이 할 수 있겠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신임 방문직으니까 mbc는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다 자지우지 하는 거죠. 신임 방문직 이사 취임 못한다. 이인 방통위 적법석 답둘 여지가 있다. 이제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그냥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윤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 놀이하다가 운 좋으면 임기 마칠 거고 운이 나쁘면 중간에 그냥 내려오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생각하는 겁니까 선거 부정 문제를 본인이 덮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여러분들 운 좋으면 임비 채울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문직 이사 여러분들 바꾸는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뭘 하겠습니까 연금을 어떻게 캐갑니까 본인이 또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또 아마 나오면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또 뭡니까 세대별 격차를 두는 여러분들 그런 연금 납부 방식이 어느 나라에서 그런 걸 실시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다 얘기 보시게 되면 자업자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를 덮어 가지고 그 고집스러움으로 선거를 덮어서 이제 본인이 치르는 비용이고 그 다음 그 고집스러움으로서 여러분들 의로를 계약을 개혁이라고 우겨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스란히 비용이 넘어오겠죠. 정권이 흔들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선거하고 달리 의로 문제는 바로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훨씬 더 큰 거죠. 아주 고집이 센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불러도 그 용어 가지고 윤 대통령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뭐 이제 비용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